권성석입니다. 여러분 화가 가수예요. 그림을 잘 그리는 가수. 아마 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열고 북핵사장의 특상으로 하고 대상으로 타고 됐어요. 권성석입니다. 화가.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멈출 수 없는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. 정주군 떠나간 사람 멈추고 떠난 사람 해탈하는 이 가슴을 당할 길 없네 머리 맞고 버려져도 잊을 수 없는 사람 긴이의 추억마다도 못다한 사람마다도 가슴에 맺힘이려 생각을 말자 다짐해도 멈출 수 없는 사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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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두고 떠나간 사람 몸두고 떠난 사람 해타는 이 가슴을 날 느끼는 없네 버림받고 버려져도 잊을 수 없는 사람 희미한 추억마저도 못된 사람마저도 가슴에 맺힌 미련 생각을 말자 다짐해도 멈출 수 없는 희미한 추억마저도 못된 사람마저도 못된 사람마저도 가슴에 맺힌 미련 생각을 말자 다짐해도 멈출 수 없는 희미한 추억마저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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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